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의 우두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원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앞서 살폈던 히브리서 1장과 2장 그 앞에 내용들을 정리하는 말씀이자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3장 이후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분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초월이시고 또 절대자이시고 지존자이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피조물 중에 하나인 천사와 비교가 되고 있느냐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비교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셨고 나타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비교될 수 있는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닌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의 존재론적이고 또 기독론적인 그런 주제에서 2장으로 넘어와서는 점차적으로 구원론적인 주제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용들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 2장의 내용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봤던 1장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초월과 영원에 계신 예수님 능력과 권능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 이 사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통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이냐 바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2장 3절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이야기할 만큼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구원이기에 이것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던 5절부터 오늘 마지막 18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방식의 구원인가 다른 방식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먼저 하기에 앞서서 왜 당시에 이런 설명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되게 무심묵시한 질문이라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설령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괜히 불만이 있다고 얘기했다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구원을 취소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 우리는 구원 자체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현실이 왜 이와 같은가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었던 최초의 독자들 이 히브리서의 설교를 처음 들었던 히브리서의 최초의 독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만족했을까요? 아니면 불만족스러웠을까요? 힌트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이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등한이 여긴다 라는 것은 소홀히 여긴다, 무관심하다 이런 말입니다. 대조적인 표현이죠. 큰 구원과 그것을 등한이 여기고 소홀히 하는 것. 구원이라는 것을 이같이 등한이 여기고 소홀히 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지금 현재 나의 삶에 그렇게 큰 의미나 큰 역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반증일 것입니다. 그것을 읽은 것이죠. 여러분이 예전에 누군가한테 받은 선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선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것을 유용하게 쓰는 선물이라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선물을 누가 주었지? 라고 생각하며 쓸 때마다 그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나에게 별로 유용하지 않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의 나에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스 독자들은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한때 그들이 몸담았던 유대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배척과 오해와 그리고 무시들을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유들 때문에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들이 어느 순간 점점 차차 식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 구원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헌금도 넘쳐나고 여러 사역들이 넘쳐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교회라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아주 잘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의 상황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족과 혹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반대의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꾸지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현실은 히브리서 독자들의 현실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독자들은 도리어 라우디게아 교회와는 달리 큰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방은 라우디게아 교회나 히브리서 독자들이나 동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당시에 경험한 현실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어떤 마음에 영적인 고민과 생각도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같은 단어가 벌써 네 번이나 등장했죠.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의 복종이라는 것을 이처럼 네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그들 마음 한구석에 있는 생각들을 지금 타고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그렇게 완성된 것이라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해야죠. 그걸 봐야죠. 그 현실을. 세상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고 이 자연 만물도 인간에게 순복하고 바이러스도 인간에게 항복하고 신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져야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실패한 구원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직 이 구원이 미완성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미완성이라거나 실패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보고 온전히 경험하는 때가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는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but we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에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오직 우리가 누구를 보면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면 죽음에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의 장례와 운명 곧 우리의 구원이 이미 승리로 그리고 완성으로 끝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그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 오실 그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경험하게 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인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인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인가 그것이 전부인가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한글인데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이해가 잘 안되는 표현입니다. 이건 한번 읽고 지나치기엔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라고만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여 절대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라거나 어떤 외부적인 기준에 의해서라 하나님 자신의 고유의 속성에서 나온 자유로운 행위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외부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렇게 살든 말든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외부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법을 지키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양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기준이시고 하나님 자신만이 절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그 누구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합당하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스스로 합당하다고 여기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하나님은 합당하게 여기신 일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스스로 합당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합당하다고 여기셨습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일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아들들이라는 것은 구절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냥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이라는 것이 다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의 지위를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10편, 8편을 인용해서 말했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할 때의 그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위를 박차고 나간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 그것도 합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스스로 합당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으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원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창시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듯이 헬라우로 하자면 아르케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르케고스도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아르케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짐작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르케는 시작이라는 뜻이죠. 시작. 그러니까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으로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개척자 혹은 선구자, 선도자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맥락에서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챔피언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위해서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적합하도록 어떤 자격과 능력을 충족시킬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슨 부족함이 있으셨는데 나중에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죠. 그런데 다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 대제사장의 모습을 갖추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한 그들을 대표하는 존재야 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요음키프로 대속죄 이래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고난이란 단지 어떤 고난을 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당하도다 라고 말하죠. 합당하도다. 이와 같은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방식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다만 우리가 장차했을 구원의 방법으로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 가운데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놀라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창피함을 느끼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동일하게 평가받고 싶지 않은 사람과 나를 동일시할 때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부끄러울 때도 있죠. 자랑스러울 때는 어떻습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런 동일시를 나타내고 싶고 부끄러울 때는 나를 다른 나라 사람으로 알아봐 주길 바라죠.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시면 또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면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어떤가요? 형제들이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죠. 그러다가 10대가 되면 형제들 사이에 그와 같은 우애를 찾아보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절대 날 아는 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죠. 그렇죠? 그 동생과 동일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무슨 시상식 같은 데 초대받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혹시나 못 알아볼까봐 내가 이 사람, 이 아이의 부모라 이 아이가 내 자식이다 라고 동일시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죠.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자식이 학교에서 무슨 말썽을 일으켜서 호출을 받으면 부끄럽죠. 어떻게 해서 내 몸에서 저런 애가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일시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자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와 동일시한다는 말입니다. 동일시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인류의 최대의 문제 죽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런 말을 단순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한다 하는 것입니다. 멸한다 라는 말은 죽인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무력화한다 소용없게 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말씀과 같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주고 그 죄책감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희미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으로 오셨습니다. 왜 육과 혈이 아니라 혈과 육이냐 왜 피가 먼저 나왔느냐 하면 주님의 대속적인 죽으심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피 흘리심 우리를 위한 희생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구나 나는 이제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앞으로는 그러면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는 또 이런 은혜가 있죠.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여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여주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생뚱맞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을 붙들여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여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놀라운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타락한 것이 인류만이 아닙니다. 천사들 중에 일부도 타락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마귀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닌 몸으로 오신 이유는 천사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혈과 육을 지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시록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은 구원이 아니라 불과 유황 모시며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아간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죄책감에 사유잡힐 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은혜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 전에 그 죄의 공격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우리와 동일시하시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는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이유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과 그 유익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은 동시에 또한 무슨 말입니까?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삶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자지심과 고난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창시자라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챔피언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선구자요, 개척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각각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 나라의 승리인 것입니다. 단지 한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죠. 블레셋을 대표하는 자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의 싸움입니다. 거기서 이기는 자가 그 나라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윗이 승리해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끝났죠. 이스라엘의 승리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것으로 삼고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누리고 적용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이 구원의 창시제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겼다고요? 물매와 돌로.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칼이 없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닮았죠. 힘과 무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다. 이어서 51절 말씀.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끝났죠.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52절이 있습니다.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에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다윗의 승리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이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챔피언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선구자여 개척자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도 그 승리의 길을 가도록 그 승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스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있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영적인 위기들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그런 시간들 그 모든 불안하고 그 모든 두려운 현실을 걷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편이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붙드신다.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신다. 주님이 우리의 챔피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스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여기 믿음의 주라는 것은 로드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바로 여기 10절에 등장하는 구원의 창시자와 같은 단어. 아르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라. 나를 따르라.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 내가 선구자여 개척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항상 의지하시고 그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영광스럽고 복된 길을 따라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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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